2년 전 이맘때 그때 작업을 시작했어요 여름에 여름을 겨냥하고서 뭘 만들어 볼까 하다가 좀 별장 같은 그런 별장 분위기를 한번 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발사나무 들고 무작정 작업을 시작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가지고 있는 미니사이즈 캐샤폰 이런 것과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발사나무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방에 까는 그런 발 같은거 다이소 가면 팔던거 이제 고런 것도 쓰고 심지어 뭐 오뎅 먹을때 이제 꼽는 오뎅꽂이 그 다음에 이쑤시개 이런거 다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항에 들어가는 아시죠 그 물풀 그걸 써봤고요 그리고 바닥에다가 진짜로 물을 깔아야나 물표현제를 깔아야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른 대안이 생겨 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효과는 좋더라구요 일단 어떻게 만들었는지 작업한 과정부터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도록 하시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이제 베이스가 필요한데 왜냐면 처음에 대부분 사람들이 작업을 하실 때 베이스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요 근데 이런 틀이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나서야 그 위로 이제 뭐가 올라갔는데 내용물을 먼저 만들고 베이스를 나중에 올려야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맨첨부터 베이스 작업을 먼저 하시라는거 베이스는 이게 어디서 나온거냐면 용공방이라는 곳에서 전용 베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격도 한 3개 정도에 한 만원에서 만오천원 그 정도밖에 안하거든요 이미 다 짜져 있어요 짜져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끼우고 맞춰가지고 색만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베이스는 갈색이나 검정색 고동색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해주시는게 좋아요 왜냐면 그냥 비판 베이스를 잡아주는거니까요 처음 만들었을 때는 생긴게 이렇게 생겼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런 모습으로 기본적인 모양만 이게 뭐가 되어있냐면 처음부터 그냥 발사나무로만 한게 이건 발사나무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뒤쪽에 뭘 됐냐면은 폼보드 이 하얀거 하얀게 폼보드에요 가볍거든요 이게 우드락에 종이가 붙어있는거 요즘엔 다이소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구요 그 폼보드를 사가지고 폼보드로 맨첨에 이 왓골을 기본적으로 짜고 거기에 발사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이렇게 조금씩 틀을 만들어줬습니다 난간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죠 오뎅꽂이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약간씩 X자 모양으로 이런 모양이 생기게 그 다음에 여기 계단 별장에서 이렇게 바다로 내려가는 그 계단은 이런식으로 이제 모양을 잡아줬구요 하나씩 하나씩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접착제는 순간접착제를 쓰시는게 좋거든요 작업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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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 갖다가 주방용품 까는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 깔개가 나무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발같이 생긴게 나오는데 그걸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거를 이런 차양같은 요런 제조에다가 잘 써먹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순간접착제가 워낙 빨리 안 굳으니까 그걸 또 빨리 굳혀주기 위한 순간접착제 전용 경화촉진제 엑시아라고도 불러요 이제 그걸 사용해서 바르고 칙뿌리고 바르고 칙뿌리고 이제 그런식으로 작업을 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발리나 뭐 이런데 괌으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탱탱 뭐 요렇게 하는 그런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느낌을 내주게 해서 목걸이 끈이랑 이 발을 이용해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이런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또 해주니까 또 재밌더라구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로 뭘 했느냐 일단 색을 칠해야 하니까 이 창틀을 어떻게 칠할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약간 하늘색 느낌 그런식으로 가면 좋겠다 해서 이 라카도료 에나멜을 쓰셔도 되고 아크릴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거는 이런 이제 라카도료다 보니까 이걸 썼죠 색칠할 때 이게 넘어갈 수가 있어서 마스킹 테이프로 돌리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칠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뭐냐면 아이들 뭐 pp 글자로 이렇게 만드는 거 여기다 이제 글자 하나씩 만들어서 뭐 사랑 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잘라서 만드는 거 그 모양을 보니까 이게 반짝반짝해서 종이가 예쁘더라구요 심지어 뒤에는 또 접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로 바다를 표현하면 되겠다 그냥 반짝반짝하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빛이 반짝거리거든요 반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베이스 밑에다 이걸 깔고 그 위에다 이제 만들어 줬던 그 폼보드와 발사나무로 만들어 준 거를 이 위에다 이제 세팅을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칼라 패블이라고 불러요 자갈 같은 거 미니 자갈인데 이런 거랑 그 다음에 어항에 들어가는 어항 물풀 있잖아요 이게 인공 마트에서 사시면 한 천원에서 이천원으로 살 수 있는 거 그거를 잘라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다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뭐냐면 유리창이잖아요 유리창 유리창인데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이제 도금 은도금 이런 용지가 나와요 심지어 얘들도 접착식입니다 그래서 잘라서 그냥 이렇게 붙여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항에 들어가는 물풀 이게 야자수 모양으로 되게 이쁘거든요 근데 제품화되어서 나오는 거는 좀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이거를 광택을 없애주려고 무광클리어를 표면에다 뿌려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얗게 뭐가 낀 것처럼 근데 이게 미니어처에다 세워주면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이게 은근히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시면 이건 미니어처 소품들 동대문 악세사리 상가나 아님 남대문에 있는 뭐 이렇게 꽃도매 상가 이제 그런 데 가보면 거기 옆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는 많이도 보셨을 거에요 드라이플라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면서 이제 꽃집에서도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예쁘게 꾸며서 이런 식으로 심어줬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여기 이 주변에는 그냥 심으면 심심할 거 같아서 코르크를 조금씩 잘랐고 주변에다 좀 붙여줬습니다 흙 같은 느낌으로 그런 식으로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악세사리 상가에서 사왔던 이 벤치 모양 이 전체가 하나더라고요 이걸 사서 여기다 이제 붙여줬습니다 드라이플라워 아까 말씀드렸죠 꽃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거 한 천원 이천원이면 살 수가 있거든요 좀 비싼 거 5,000원 6,000원 하기도 하는데 일단 사놓으면 쓰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저렴하면서 실제 진짜 꽃 같아요 느낌이 이런 애들하고 어울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작은 소품들 이런 거는 동대문 악세사리 상가 같은 데 가면 개샤폰 전용 소품 인용 소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탁자 탁자는 그래도 약간 조금 색깔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색깔을 검정색과 흰색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거기에다 테이블보를 붙였는데 이게 붙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테이블보가 그러니까 섬유라서 그래서 붙일 때 테이블보에다가 이 음식 개샤폰이죠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거 아닙니다 저도 사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잔뜩 있잖아요 보면 이 중에서 골라 쓰려고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 이거를 이제 칼라클레이 같은 걸로 직접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안 되신다면 그냥 이렇게 사서 쓰셔도 됩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걸 이제 이런게 예쁘게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놀이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바닥에다가 물표현재를 깔깔려다가 이걸 깔아주니까 오히려 느낌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제 실물이 여기 있으니까 실물 보시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바닥이 이게 돌아가면서 반짝거려요 이게 바다보다 실제로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넣어주고 왜냐하면 어디를 놀러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놓고 많이 놀잖아요 보면 홈파티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꾸며 줬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맨 처음에 인형 행사에서 이제 많이 써먹었죠 수강생들이랑 같이 이제 여기다 인형 같이 세워놓고 이제 놀고 인형 행사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을 여기다 세워놓고 전체적으로 꾸미고 다시 꾸며 가지고 여기도 색칠을 다 해준 건데 색상들은 약간 좀 나무색에 좀 더 가깝게 그렇게 일부러 칠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뒤로 돌려드리면은 아마 얘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실 수 있을 거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착식 폰보드입니다 이거 폰보드에요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그리고 하시죠 이거 그 렌즈 같은 거 그러니까 가스레 그 밥 밥솥? 아니 밥솥이 아니고 라면 같은 거 끓이면 밑에다 까는 그 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입니다 그걸 잘라서 썼습니다 근데 진짜 감쪽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긴 흙 같은 느낌으로 코르크를 이렇게 붙여줬고요 뒤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얘가 어떻게 그래서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가벼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완성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재료를 쓴 것도 아니고 재밌게 작업을 하려고 가장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쓰다보니까 이렇게 작업이 됐네요 아무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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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